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참 그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뉴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그럼 주한미군 다 철수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한국 사람들 막 참 이렇게 좌파나 우파나 전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뉴스가 매일 대학교에서 전체가 다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미국은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도 못한 학교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이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 코로나 때 입학한 학생들이라 그래서 입학식도 못했는데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는 데모 때문에 졸업식도 못한다. 미국 전체가 반이스라엘이구나 그런 뉴스들이 막 한국에 들려옵니다. 오늘 제목을 미국발 엉터리 뉴스 1 해가지고 오늘은 그 하마스를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느냐 미국 전체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미국발 엉터리 뉴스 넘버 1 다음 주일은 미국발 엉터리 뉴스 넘버 2 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이 다 나가냐 나는 안 나간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미국발 엉터리 뉴스 넘버 1 캠퍼스의 반전 데모 미국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데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80%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싸우는 것도 지지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옛날까지도 아니에요. 미국 언론들이 가지는 권위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리 교수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뉴욕타임즈만 보면 그것만 한 10년 읽으면 정치학 박사 된다고 정말 그 신문기사들이 미국의 각 대학에서 정말 A급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를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잡지가 타임이죠. 타임. 타임즈 역시 미국을 대표하는 주간 잡지였다. 그리고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내가 미국에 했을 때 학생으로 했을 때 저 잡지를 7년 동안 봤습니다. 제가 저 잡지를 보게 된 건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거는 미국의 박사학위 논문 쓰는 학생들이 인용하는 수준의 잡지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타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아주 정말 세계적인 인류 잡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것도 참 난리한 잡지예요. 세계 정치 경제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 처럼 그렇게 명찰한 분석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난리는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들 신문과 잡지들은 완전히 편협한 당파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당파성을 가지고서 어느 한쪽만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예로써 뉴욕타임즈 미국 신문들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우리 신문사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마지막에 써요. 뉴욕타임즈가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에 누구를 지지합니다. 민주당에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쓰는데 뉴욕타임즈는 1960년 이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64년 됐죠. 대통령 선거 16번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17번째인데 16번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번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는 신문인 뉴욕타임즈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국이 공화당 후보를 미워하느냐 하면 1984년에 뉴욕타임즈가 민주당의 월터몬데일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그 월터몬데일 후보는 미국 역사상 최악으로 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보세요. 선거인단을 쪼리 했는데 월터몬데일이 미네소타 출신입니다. 미네소타 10표 그리고 워싱턴 dc가 3표인데 13표를 가져가고 나머지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530평이 13이면 525표죠. 레이건 대통령이 525표 그리고 몬데일이 13표. 그럼 이건 완전히 미국 국민이 압도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소리인데 저 선거에서도 뉴욕타임즈는 월터몬데일을 지지를 했습니다. 저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타임즈가 타임즈 표지인데 저는 타임즈를 또 몇십 년 동안 구독을 했습니다. 적어 나온 다음에 구독을 끊었습니다. 타임 멜트다운 멜트다운은 뭡니까 녹아내린다죠. 저게 누가 녹아내리는 겁니까 트럼프가 녹아내리는 거죠. 저것이 2016년 8월 22일이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에 정말 쟁쟁한 후보 16명을 깨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선거전을 치르기 시작할 때 저거 이제 끝났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10월 24일 그러니까 선거하기 딱 2주 전쯤 돼요. 11월 8일 날 선거했으니까 그때는 토탈 멜트다운 트럼프 끝이라고 나왔습니다. 저 선거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타임즈 그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잡지가 저런 식으로 공화당 후보를 모욕을 줬다는 그 얘기죠. 이코노미스트도 제가 끝내주는 잡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5일 선거가 11월 8일이었어요. 그런데 저 나오기는 며칠 전에 나오니까 선거 일주일 전에 나온 잡지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 두 개 겹치는 거가 간절한 희망을 나타날 때 이렇게 합니다. 아메리카스 베스트오프 미국의 가장 큰 희망 해가지고 그 두째 손가락에다가 힐러리 클린턴 얼굴 그렸죠. 그러니까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의 희망을 위해서 힐러리 클린턴을 찍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거하기 또 한 4개월 전쯤이에요. 2016년 7월 16일 도날드 트럼프 and a divided America.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죠. 자유의 여신상이 트럼프가 미국을 분열시켰다.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서 참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7일. 그거보다 조금 더 전이죠. 트럼프가 이제 막 공화당에서 막 나갈 때예요. 그때 트럼프 공화당이 코끼리가 공화당 상징이죠. 트럼프's triumph America's tragedy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것은 미국의 비극이다. 저렇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지금 트럼프를 묘사하는 겁니다. preparing the way 트럼프가 이제 양탄재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는 참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이제 양탄재를 펴주고 있어요. alarming plan 참 이것은 놀라운 게 올라오는 것은 놀랍다는 게 나쁜 의미로 우리가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트럼프가 세우고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2023년 작년 5월 27일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is very likely to be the Republican nominee.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건 더 헌팅.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다 라고 해놓고 공화당 후보가 되면 오벌오피스 대통령 사무실이죠. 거기에 트럼프가 다시 갈 가능성이 uncomfortably high. uncomfortable는 뭡니까.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우린 정말로 불편해.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을 차지할 확률이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높다. 이게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건 영국 잡지지만 이런 잡지들이 트럼프를 묘사하는 겁니다. 바이든 욕하는 잡지 보셨습니까. 트럼프 칭찬하는 잡지 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인류 잡지라는 또 세계적인 인류 잡지들이 저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팩트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5월 8일인데 미국의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가 라스무센 리포트라고 미국의 권위를 자랑하는 여론조사 거기죠. 트럼프가 바이든을 전국 여론조사에서 36대 48로 앞서요. 12% 앞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5월 초에 나온 여론조사인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2020년 투표에서는 바이든이 얻은 표가 트럼프보다 24%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엔 지금 30살 이하인 젊은 층들이 누구를 뽑겠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5%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잡지들 이런 데서는 트럼프를 완전히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나온 거 몇 개 제가 썸네일 갖고 왔습니다. 부여한 한국 우리가 왜 김정은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트럼프가 칭찬하였다. 저 그림 보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연애하고 있어요. 야 저거 참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해줘 트럼프 인터뷰에서 한 말이래요. 인터뷰에서 저 말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냥 화가 나서 막 한 말인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말인지는 우리가 따져보고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오늘은 하마스 얘기를 하고 하마스 이스라엘 얘기하고 다음에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밀리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니까 어떤 유튜브 박정은이라는 분이 보니까 재미있게 방송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사에 속지 마세요. 트럼프가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 기사가 너무나도 전문적이지 못해요. 난 프로페셔널입니다. 언론인이면 미국에서는 대학교수보다 언론인을 더 쳐줍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반 트럼프 방송 하나만 보는 거예요. 노조 표심 챙긴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에 앞서 4월 25일자입니다.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뒤진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저거는 가짜 기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열몇 개 중에서 앞서는 게 한두 개씩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트럼프가 앞서는데 바이든이 앞서는 것도 한두 개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뽑아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보도가 잘못된 보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뉴스 보도 중에서 제일 일등이 누군가 찾아왔는데 미국 지금 뉴스해 주는 방송이 많죠. 케이블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압도적인 일등이 폭스입니다. 폭스. 1번이 더 파이브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2번이 제시 월터스라는 앵커가 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3번이 샨 헤네티라는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시 월터스는 터커 카슨이라는 사람이 항상 1등을 했는데 그 터커 카슨이 폭스 뉴스에서 나온 다음에 그 자리를 이제 지금 하는 앵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겉필드. 다섯 번째가 브랫 바이어. 여섯 번째 잉그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방송 6개가 전부 폭스 뉴스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폭스 뉴스는 거의 인용이 안 됩니다. CNN 15개 중에서 CNN이 안 나오죠. CNN을 인용해요 한국은. 한번 볼까요. 더 파이브. 저는 더 파이브 자주 봅니다. 제시 워터스. 저 사람도 참 잘해요. 그리고 샨 헤네티.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시사적인 책을 한두 권씩 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가 아니라 공부도 제대로 하고 역사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웬만한 저사 한 곳씩 있는 사람들이죠. 겉필드. 저 사람은 약간 코미디언 끼가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방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들의 방송은 거의 인용되지 않는데 1, 2, 3, 4. 파이브가 1이고 제시 워터스가 2등. 헤네티가 3등. 겉필드가 4등인데 다 폭스 뉴스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뉴스에 미국 전체 대학에서 지금 대마하고 난리예요. 학사무수고 전쟁 반대 졸업식으로 본전 미 반전 시위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전체가 난리구나. 심지어는 JTBC에서 나온 거 보니까 물론 미국 걸 인용한 거지만 지저스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걸 들고 서 있는 대학생 사진까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게 미국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지금 미국 데모를 맨 처음에 시작한 학교고 학교 거기 장학을 하고 텐트 치고 애들이 난리 난장판 만든 데가 콜롬비아 대학인데 거기 그 거루는 걸겨 보세요. Welcome to the people's university. 민중의 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민중의 대학인지 한번 볼까요. 콜롬비아 대학 등록금이 89,587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 1,363원이 1달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 2,2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1년에 1억 2,200만 원 내고 다니는 학교가 민중의 대학이 맞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저 대학에 말이죠. 워낙 명문이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많죠. 입학 경쟁률이 100대 3.9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0명이 입학하겠다고 원서를 내면 3.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로 쳤을 때 25대 1이죠. 25대 1.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데모하는데 저 대학 학생의 22.5%가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태인 학생이 22.5% 저 대학의 5분의 1이 넘어요. 유태인이. 그런데 저 대학이 팔레스타인 데모의 총본산이다. 저게 올바른 뉴스라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콜롬비아 대학 저기 보니까 콜롬비아 대학 학생 중에 마스크 쓰고 동양사랑 같아요. 북을 치는 거면 대충 북이 우리나라 것 같습니다. 하여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 인종 확살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운홀리라는 저건 보수적인 잡지죠. 스포일드 브라트. at Columbia have a new ludicrous demand. 스포일드 브라트라는 건 참 철없는 망라니 같은 콜롬비아 대학생들. 쟤네들 부모님들이 1년에 1억 2천만 원 되어주는 건 미국도 보통에는 아닐 거예요. 터무니없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이제 그만 항복하고 팔레스타인한테 자유를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미국의 동쪽에 있는 명문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아이비리그 중에 브라운대학 콜롬비아 대학 코널대학 이런 대학 들어가는데 브라운대학 학생의 23.9%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3%입니다. 2.3% 그럼 브라운대학은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10배가 브라운대학 학생이에요. 콜롬비아 대학 22.5% 9.8% 9.8배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가면 22.5%가 아니라 한 2.5%면 되는 2.3이래야 되는데 22.5% 코널대학 15.6% 다트머스 8.8% 하바드 대학 8.8% 하바드 대학도 참 명문인데 2.3% 인구가 8.8%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펜실베니아 16.4% 저 와톤스쿠리넌 학교입니다. 프리스톤 대학 그리고 예일대학 저 대학 학생의 압도적 다수가 유대인이다. 그런데 저 대학들이 팔레스타인 대학만 앞장선다. 이것이 과연 맞는 뉴스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인구 비율하고 학생 비율 계산을 봤더니 브라운대학은 10.4% 1위래야 되는데 10.4%더라 유대인이. 콜롬비아 대학은 1위래야 되는데 9.8위더라 하는 그런 숫자를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저거는 제가 다녔던 학교인데 텍사스 대학 저거 남부에 공부 꽤나 하는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항상 얼굴 벌게 가지고 술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서서 저게 이제 멋있어 보이죠. 제가 다닐 때 그 텍사스 대학 어떤 친구가 큐바에 갔다 오더니 그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나라가 좋냐 가난한데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큐바 최근 사진이에요. 큐바 시내를 아바나라는 큐바의 수도인데 저기 다니는 차들이 미국의 60년대 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영감들이 큐바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자기 아버지가 타고 다니든 자기가 꼬마 때 타고 다니든 차를 탈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저런 나라가 좋은 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텍사스 대학생들을 제가 학교 벌써 수십 년 전에 다닐 때 그때 봤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아들뻘 되는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데모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전체에서 데모합니다. 저쪽 서쪽 캘리포니아서부터 남쪽 텍사스 동쪽의 동서남북이 전체가 그냥 미국 대학생들이 데모하는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은 다 돈 받고 하더라 페이드 프로테스터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생 까만 거 둘러쓰고 돈 받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생 돈 받고 데모예요. 저쪽 예일대학생도 돈 받고 데모하고 몇 천불씩 받았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건 미국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소셜미디어 혹은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리치는 폭도들한테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국인의 대다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은 잔인한 테러리스트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하바드 대학에서 조사한 겁니다. 하바드 대학은 지금 보면 미국의 좌파예요. 하바드 대학도 민주당만 지지합니다. 하바드 대학이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바드 대학이 조사한 CAPS 해리스 폴이라는데 거기 보니까 미국 국민 80%가 하마스보다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더라. 지금 둘이 싸우고 있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귀하는 이 전쟁에서 어느 나라를 지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가 80%, 하마스를 지지한다가 20%입니다. 대학생들 연령층이 18살에서 24살이죠. 거기서도 57%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하마스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중에서도 소수파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죠. 다수파는 뭐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싸움에서 민간인 희생을 피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데모는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 하마스 사람들을 인종 확살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미국 국민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민간인 안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67% 아니다. 이스라엘은 막 싸우고 있다가 33%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던데 이제 이거는 대학생층일 경우에도 64%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사람 안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 24 대학생층인데도 64%는 이스라엘은 사람을 안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 36%는 막 싸우고 있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도록 놔둬야 할까요? 지금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혹은 하마스는 가재에서 제거돼야 합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과반수 이상의 대학생들이 이제 이 질문 중에서 유일하게 하마스 거기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53%예요. 그게 유일한 다수입니다. 나이 또려 볼까요? 25세에서 34세는 하마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60. 그다음에는 73% 제거해야 된다. 45세, 54세는 79%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넘어가면 90% 이상이 하마스는 제거 대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가자 위기를 촉발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마스가 가자 위기를 촉발했다. 71%. 이스라엘이 위기를 촉발했다. 29%. 그런데 대학생들조차도 절반 이상은 이 문제의 원천은 하마스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위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마스가 문제다라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지죠. 그리고 지금 라파라는 곳이 지금 이제 휴전협장을 하고 있는데 라파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공격을 해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마스의 잔당들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하마스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민간인이 백몇십만이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을 건데 그래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미국인 72%가 그래도 해야 된다. 라파 작전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생들도 57%는 라파에서 작전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민간인이 비록 다칠지언정. 대학생 전체는 72%인데 대학생들도 57%는 하마스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라파에서 민간인이 희생될지라도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그 휴전하는 문제가 지금 많은데 휴전을 해야 되느냐. 휴전하면 전쟁이 끝납니까. 그럼 조금 이따 또 하겠죠. 미국인 68%는 휴전이 하마스가 인지를 계속 잡아두고 가자를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 반대한다. 미국 사람은 대부분 반대하는데 대학생들도 그런 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인지를 다 풀어주고 가자에서 통치하지 말라가 압도적인 다수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뭐 시온주의자들이 한 여론조사 아니야. 시온주의자 여론조사가 아니라 하바드 대학에서 한 겁니다. 하바드 대학은 성질상 지금 팔레스탄 편이 더 많죠. 그 여론조사 보니까 압도적으로 미국 국민이 이스라엘 편이고 이 전쟁 계속 하라고 그러고 있고 가자에서 하마스 나가라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군중 편에 끼면 우쭐해요. 그리고 자기가 역사에 올바른 편에 서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치스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랬어요. 나치스가 얼마나 열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보면은. 저기 그런 말이 나와요. being part of a crowd의 대중 군중 중에 한 명으로 껴있다는 사실이 doesn't mean you are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저기 껴있다는 사실이 너가 역사의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빨리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군중 시끄러운 소수의 의견에 그것이 미국 전체의 의견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 소개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을 지금 드렸습니다. 어떤 미국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x죠. 요새는 옛날 트위터가 아니라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나에게 마치 저 군중들이 무엇인가를 의미한 것처럼 가리킨다. 그들은 언제라도 더 시끄럽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말은 조용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엉터리 뉴스 중에 첫 번째로 하마스를 마친 미국 젊은이리다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미국 국민의 기본이론 거의 80%가 하마스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더 맞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미국발 엉터리 뉴스 두 번째인데 바로 트럼프가 되면 미군이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유튜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미국 영어로 하고 각가다 한국말 그냥 떠둥거리면서 한두 마디씩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천조국 파랭이 눈이 파래서 파랭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천조국이라는 건 뭡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천조국이란 그런 얘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철수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 더 이상 유튜브 안 하겠대요. 딱 그 정도지. 미쳤다고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트럼프가 됐을 때 주한미군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언론 보면 곧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